사파의 쓰레기들은 보는 즉시 척살하라! 알겠나? 사파의 쓰레기들은 보는 즉시 척살하라! 용건이 뭐냐, 우문장천? 너희의 악행을 단죄하러 왔다 흠, 오만한 녀석 천룡의 깃발을 높이 올릴 자, 천룡지체의 아이를 찾아야 한다 천룡검을 되찾고 오린 맹주가 될 자를 천기가 심상치 않아 이제 곧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딜 시간이 없어! 어서 찾아야만 해! 천룡지체의 젊은이가 왕현에 나타나 봅니다! 이, 이, 대체 뭐야? 울리겠지? 이, 설마... 전설의 사실라! 너 괴물을 당장! 굶짓하지마! 내가 상대하지! fell의 역량 Blind- time 칠찍할 수 없는 пол alcool 이번遑의 빛처럼 잘 지켜봐.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